저는 계속 선글라스 끼고 있었는데, 얼굴에 자국이 없네요. 저요? 아 역시.. 역시.. 뱃트로 담비 부럽다. 봉스루?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왜? 유럽 와서는 제스처를 꼭 해줘야 돼요. 유럽 와서 그냥 해줘야지. 보나베띠! 보나베띠! 유럽에서는 맛있을 때 항상 이렇게.. 보나베띠! 잘 먹겠습니다. 뭐 이쪽이 약간 폐기역 같아요, 폐기. 제가 이러면서 신청을 잘 하셨거든요. 아 진짜 폐기역 같다. 딱 폐기, 폐기. 그쪽 딱 지나갈 때 이 느낌이 있죠. 아 그렇다고 뭐.. 그런 건 아니죠? 아닙니다. 여기 옥수? 아 뭐 느낌 오는데? 옥수 아니야? 옥수역. 여기 대방? 이쪽이 외대 같아요, 외대야. 대방 같아, 대방. 대방이야. 이러면 도공산이 있는데 왔는데? 아 맞아요. 그치? 맞아요. 딱 도공산이다. 도공산. 도공산. 수락산. 수락산은 지하우경. 이번에 갈아타서 또 가야 되는 거지. 없으실 거 없으실 거 없으실 거. 이렇게 갈아타는 거면 재밌겠다, 그치? 네, 열여섯. 그냥 갈아탈게요. 점점 좋아하세요. 오, 뭐야. 되게 영화 한 장면 같다. 우리는 되게..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분들한테는 이게 일상이니까 뭔가.. 이게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. 저희는 생선에서 온도도 있어요. 쏘리! 자, 가십시다. 수동! 수동이에요? 수동! 우와! 나도 아무도 안 열어주길래 해시 이쪽으로. 문이 안 열리길래. 이쪽 쪽이네? 계속 기다렸는데 수동이더라고요. 너무 위험하지? 올라가 보고 싶다.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지? 근데 이거는. 이거 또 하면은 또 바깥처럼. 또 사면 되지. 이제 까르네 사면 돼. 근데 좀 걸어서 갈 수 있어. 너틀담에서 애플 타고. 맞아, 갈 수 있어. 어떻게 할까요? 올라가도 되나? 아, 우리 마음이야. 레츠고! 나 나가고 싶어. 나 나가고 싶어. 너무 지금 답답해가지고. 일단은 그걸로 지도해요, 우리. 맛있어. 느낌 있다. 노트르담! 판밭! 판밭! 진짜 옛날 거 같다. 어? 왜 안 되지? 안 나가죠? 안 되는데. 왜 왜 안 나가죠? 어? 되는데, 되는데? 이거 나오는데? 아, 이 그렇게는 해야 되나? 아, 이 그렇게는 해야 되나? 왜요? 방향이 잘못된 거야? 아니, 맞아. 딴 데 넣어봐. 아, 좀 따가. 아, 좀 따가. 아니, 왜 그렇게. 지금 안 돼요? 어, 난 됐어. 아, 네. 넘어와. 팩시! 조준하야, 그러면 호텔 했나 봐. 야, 호텔 주소 여기 있어. 뭐야, 왜 안 돼? 왜? 넘어와, 그냥. 왜 안 되지? 됐다! 일로 오래. 일로 오래. 일로 오래. 밀어서 나오래. 땡큐. 땡큐. 혈분자. 너 그렇게 불량이었나 봐. 응? 너 것만 불량이었나 봐. 마그레틱 총상인가? 응? 아, 어쩔 나. 우와. 어우, 날씨가 나. 너무 셀답니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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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빠리다. 좋네. 어린이들 오는 것 같은데. 센, 센강. 와, 이곳이 센강. 세네. 좋다. 아, 좋다. 가자. 또 가야지. 와, 진짜 좋다. 와, 진짜 좋다. 아, 그러면, 이랑은 좀 다른가? 느낌이? 확실히 저런 랜드마크 건축물이 있으니까, 이제, 아, 이제 외국이구나. 외국이구나. 저기에, 저기에, 어디요? 알겠습니다. 봐봐, 사진 봐봐. 사진 봐봐. 저, 이거 검색해봐. 내가 잡아줄게. 위치. 안녕. 알 수 있어. 야, 저거야? 저거야? 저기 한 번. 가봅시다. 야, 좋네. 성당. 성당이 저거야. 사람 진짜 많다. 역시 랜드마크는. 진짜 멋있다. 사진 찍어야겠다. 나와. 오오오오오. 뭐다. 빠리는 빠리다. 이거 다 줄인다? 줄인데요, 누나? 이거 줄 아니야? 저 끝까지? 그냥 호출로 가요, 일단. 자, 호텔로 렛츠고. 에펠탑이 이쪽이면 이쪽. 이쪽. 이거 어떻게 하세요? 신기하다. 누군가가 한번 볼까? 해서 내렸어요. 근데 정말 그렇게 보고 먹을 줄 몰라. 왜 이렇게 여기서 보기만 하지?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정말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그 줄 서다가 일사병 걸릴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더웠었어. 타요. 택시 탈게요. 먼저 택시 타세요. 택시 타세요. 여기 택시 타세요. 우리 택시 타는 거 아니에요? 택시로 가는 거지? 택시로 가는 거지? 아, 이거 지금 파리 왔다고 야심차게 베레모 한번 썼는데 지금 머리에 깜쳐서 빨리 호텔에서 깜아야 될 것 같아. 우리 이거 타면 돼요. 가자. 근데 내가 알기로 파리 택시가 엄청 비싸요. 진짜 금방금방 오르는데 해봐요. 한 10초 만에 금세 올랐죠? 지하철이면 다섯 정보자인데 다섯 정보자 이것도 무슨 미술관인가 봐. 언니 이거 오르세야. 이거 막 걷다 보면 오르세 온다니까. 여기가 내가 가고 싶은 오르세인데. 아, 여기 오르세야? 나 오르세 안 와봐. 어, 이거 오르세. 아니, 나는 옆에 막 전신한다고. 이거 뽕네포 아니야? 이게 뽕네포야? 어, 이거는 이거다. 이거. 이게 열쇠고리 철거했다더니 어, 철거했다더니 다시 또 달았나 봐서. 와, 차가 진짜 막히는 게 얼마였어. 아니야,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전에 거기서 근데 얼마지? 아니. 노틀담에서 에펠은? 나 아까 12일으로부터 이미 안 보기 시작했어. 나 아까 12일으로부터 이미 안 보기 시작했어. 17일으로야 지금. 이거면 일산 가겠어. 나 지금 일산 가야 돼. 아, 지금 일산 가야 돼. 기차가 천천히 탈 거야. 네. 이게 우리가. 내릴까? 내려서 지하철 탈까? 나 진짜 울고 싶다. 여기다. 너 못 해. 누나 찍으면 도착했나? 비슷하게 출발한 것 같아. 이렇게 해. 안녕하세요. 아, 힘들어. 가자. 뛰어내려. 이곳에 дня 함께 마신다. 이곳은 도착할 거야. 양진아!! 뒤때로 왔어. 드디어 왔다. 다시는 타는 거 아니야? 택시는... 4만 원, 4만 원, 여기까지 오는 데서 지하철 탔으면 다섯 정거장이라고요 진작에 왔지, 진작에 맙소사 좋은 상황 했어 이대로 영원히 이대로 영원히 I promise, I do 세상에 정신 차려 보니까 뒤에 에펠탑이 또 이렇게 아,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인위적이다 어떡해? 어디 가고 싶어? 와, 치즈다 우리는 그 얘기 했었어요 그 목마르트 언덕 뒤에 골목 너무 이뻐서 그냥 골목 좋아 좋아 나 과감하게 말을 해, 괜찮아 오 아니야, 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난 두 군데 다 얘기해 주세요 어디 가고 싶어? 나는 오르세와 구스타프모로 미술관 구스타프모로? 구스타프모로? 구스타프모로라는 미술 화가 격투가 네 그분이 본인이 살던 집을 생가 생가에다가 자기가 그렸던 그림들을 다 전시해 놨어 근데 약간 편집증적인 몇 천 점이 집안에 다 들어차 있어서 그림만 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있는데 처음 들어보네 구스타프모로라는 구스타프모로라는 화가인데 아 초현실주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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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현실주의 재밌지 피카소 피카소 내일이 무슨 잠깐만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? 내일이 목요일이요 헐 휴관이에요? 아 이게 아니라 잠깐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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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요일은 아 야간게장까지 하신다고 오전 9시 30분부터 밤 9시 45분까지 저녁에 가도 되겠다 밤에 미술관들이 좋은데 어 그러네요 밤에 미술관이 실내 아니에요? 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누나 실내인데 아 실내 가는 게 아니라 실내인데 실내인데 미술관에 밤에 가는 게 기분이 좋잖아 그렇지 않아? 약간 밤에 이렇게 선선하고 말랑말랑한 분위기의 미술관 가면 되게 좋지 않나?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그러면 산책경? 안 가도 돼 아니요 구스타품으로 미술관 갈래? 아침에 구스타품으로 미술관을 갔다가 와인박물관에서 점심을 먹고 목마렛던 언덕을 갔다가 카페를 갔다가 오르세를 가도 좋아 와인박물관을 해놔요? 와인박물관이면 대략에 뭐 팔아요? 맛있는 거 그럼 제가 저녁을 해요? 어 노트럼들 오랫 네? 얼쭉 밤잤죠? 나 다 됐어요 어떻게 할 건데? 언덕 좀 갔다가 미술관 두 개 돌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미술관 두 개라고 하기에는 그냥 좀 생각 와인박물관 와밥 어 밥 언제 먹어? 어? 그 사이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와인박물관에서 점심을 먹을 거고 목마렛던 언덕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진진이가 찜한 카페에서 우리가 저녁을 먹을 거야 어때? 오 그렇게 타이트하게? 와우 이렇게 별래야? 배가 안 고플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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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점심을 되게 많이 먹어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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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렇게까지 째려보기야? 하하하하 그래 미안하다 아니 째려보기 아니라 그냥 정말 희번득하게 째려보기야? 아니 지금 희번득하게 째려보기야? 아니 지금 희번득하게 째려보기야? 하하하하 이상형이 어떻게 되네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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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뭐야! 저걸 못 봤다 우와! 많이 쏟았다 아유! 많이 쏟았다 오에이! 오에이! 대박! 너무 예쁘다 우와! 하하하하 저거 저런거 보려고 우리가 한 40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네 진짜 딱 정각에 그러네 우와 지금 정각이야? 네 응 열한시 너무 예쁘다 와 아 나 나온다 나 나온다 하하하하 이야 저거 보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멋있네 요소프아 이리와 아니 저... 이리와! 가운데로와 아 저 비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리와 좋다 와 좋다 프랑스 좋네 프랑스 좋다 파리 좋네요 자 이제 그럼 다른 조시만 뭐하도록 하하하하 저거 보면 다 본거 아닌가? 오르세랑 몽마르트를 못 봤잖아 가야지 오르세를 되게 가고 싶어하시는데 내가 작년에 오르세를 처음 봤는데 정말 너무 좋아서 3일 동안 파리에 있는 동안 3일 내내 오르세를 갔어 작품이 바뀌는 건 아니죠? 안에 응 그 작품을 또 보러 가고 또 보러 가고 또 보러 가고 또 보러 가니까 너무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또 만나면 또 만났어 신기하다 진짜 예쁘다니까? 보고 싶지 않아? 여자가 이뻐요? 되게 예쁜 여자가 있어 거기에 아 그래요? 내가 3일 3일 내리 걸어왔어 사진 찍을 수 있나? 안 가겠다는 강한 의지구나 가요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봐야지 오르세를 물건 정도는 가져야지 그렇지? 예쁜 여자 근데 아까 제가 이상형 여쭤봤잖아요 제가 이상형을 왜 물어보시는 거지? 아까 전에 예쁜 여자 보여준다고 해서 다 다른 이해 기준이 있으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요 긴 생머리 여자 좋아해요 거기에 긴 생머리 진짜 많아 어르세 어르세 아 긴 생머리가 장난 아니야 어르세 흑발 긴발 다 있어 이상형 갖고 있을 만한 나이는 지난 거 같아요 사실 벌써?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 좋은 거고 뭐 그치? 마음 잘 맞는 사람이 좋은 거고 저는 없어서 힘들어요 이게 외관적인 이상형이 있으면 차라리 쉬운 거 같은데 뭐 생각이 나랑 비슷해서 좋겠고 이건 진짜 확률적으로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상형은 두준이요 아 네 9대0씨 윤두준 말하면 9대0 김치찌개 씬 찍을 때 대사를 하다가 두준이가 이런 사람 없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있다 그랬거든요 있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있어 그랬더니 없다고 이건 그냥 이상형일 뿐이라고 여자들의 아니 너는 왜 네가 꿀린다고만 생각하냐 너 하나도 안 꿀려 너 성격 좋고 착하고 재밌고 이쁘고 이쁘고 너 괜찮은 여자야 1번씩 이상형 1번씩 이상형 1번씩 이상형 2번씩 이상형 2번씩 이상형 1번씩 이상형 죄가 3번씩 이상형 3번씩 이상형 1번씩 이상형 1번씩 이상형 아 짝 безопас 잭블랙 잭블랙이랑 반응전이랑은 약간 좀 잭블랙은 일단 특이한 케이스로 진짜 정말 좋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? 희생제로만 가자 빨리 좀 외가 수원 느낌? 수원도 아니야 구리시 정도 나 몽생미셸 빨리 3번 하는 동안 3번 다 가고 싶은데 못 갔어 난 꼭 가야겠어 몽생미셸은 몽셸? 몽셸 몽생 몽생미셸 몽생미셸 발언도 어렵다 몽생미셸 구스타프모르 구스타프모르 오늘 두 개 배워가네요 모르세 아 내가 말한 그 살로메가 이거 이 그림 이거 몽생미셸은 여기 디즈니랜드 같은 뭐지? 여기는 지금 뻘인데 물이 빠져서 바닷물이야 다 여기가 오이도 느낌 좀 나네 이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 있고 이게 뭔데요? 여기 뭐 성이에요? 성 멀어요? 기차로 2시간 정도 7시 반 출발하면 기차로 2시간이요? 2시간 걸린다고? 우리가 첫 차를 타고 가야 돼 몽파라나스 역에서 우리가 숙소에서는 한 뭐라고? 거기 가서 뭐예요? 섬 섬 돌아보는 거? 2시간 갔어? 그 성 안에 뭐 있어요? 안에도 들어갈 수 있나? 안에는 뭐 들어가지? 잠깐 기다려봐 잠깐 먹고 있을래? 다 먹었다 배불러 요섬아 예예예 대천사 미카엘의 바위산 노르망디와 브루타뉴 지방의 경계가 되는 야크 바다에 떠왔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렇지? 작은 섬 몽생미셸 주변은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하여 밀물 썰물 그렇지? 예 만족을 들은 몽생미셸은 바다에 떠있는 고립된 섬이 된다 딱 오이도야 거기 야! 오이도 했다 거기 그럼 뭘 파하지? 뭘 파는 게 아니라 신비스러울 거예요 솜사탕 아니 내가 여기 다녀오신 분이 날씨가 안 좋은 날 같은데 진짜 세상의 끝에 온 거 같아 얼마 안 좋은 날씨가 아니라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